뜨고시시 왔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오오 깜짝이야 너무 좋습니다 좋아, 나이스 인사 중에서 코코 너무 슬퍼맛 일본인 시선 파이팅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뒤로 갔다 죽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보니까 내리막이네 아 아까보니까 조금 더 세게 쳤어 너무 걸렸다 아까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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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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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떨어지고 조금만 더 가지 아 세 버디 내 물 건너가고 와 넣을라고 그렇게 세게 찬 거야 와 대단하다 아 승부사네 진짜 저거리에서 노는 노력이 쉽지 않은 겐데 버디 자 이도 승부사네 아이고 진짜 다들 선수야 아 아 아 조금만 더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왜 이런게 안들어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! 아멘 아멘 아니요 진이생 공도 못봤는데 고라니 뛰어간걸로 와보는거 일단 가운데로 간거 같은데 가봅시다 아니요 진이생 공도 못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잘했다. 잘했다. 야 올라는 갔네. 3원! 2포트! 공 못 찾으시긴데 그 어디 가셨나? 아니 내가 지니샘 찾아준거야 난 내공 확인하고 내가 잘 칠 수 있지? 그쵸? 컵파이버에서 한번도 안 죽고 참네 형아 옆에서 보고 계속 오르막이 돼 왜? 올랐다가 내리는거 철 보이는거 그냥 평지고 다시 올라와 왼쪽이 많이 높아야 아 아니 아니 오른쪽이지 아 오른쪽 아 이것도 안먹는다 에이 안먹네 에이 먹을줄 알았으면 전혀 안먹네 오케이 나이스 잘했다 고생했다 오오 깜짝이야 뭐야 볼이 퍼셔 아니 볼타 하나 먹었어 둘 세개 들어갔고 넷 아 보기자 보기 보기 아이고 아이야 초반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시나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.